에리조나 답사기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1호 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님처럼 미국 우량주식은 몇 년 지나면 고점을 다시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상향이죠. 그냥 기다리면 되니까. 우리 주식은 별로 그런 경향이고요. 야구 선수 김병현이 에리조나 디벡스에 있습니다. 에리조나는 주도가 피닉스죠. 피닉스. 피닉스가 아주 더운 지역인데 독특한 그런 풍광이 있고 에리조나는 옛날에 탕광이 많았기 때문에 탕광도시를 한번 둘러보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거기에 제가 여행했던 여행기를 잘 정리해놓은 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시집단 보이콧. 의사국시의 응시율은 한 5% 6% 대행인 같습니다. 명시적으로는 11%로 나왔는데 그거는 지난해에 불합격자 그리고 해외의과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빅6 교수들 의과대학 본과 4년생의 국가고시 미응시율이 96% 탁단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국가고시가 별도로 또 열리지 않으면 한 3천 명 가운데 96% 정도가 의사시험을 통과를 못하니까 의사 공급이 한 2천 한 9백 한 70명 정도 그렇게 의사가 배출이 안 되는 걸 뜻하는 것이죠. 신규 의사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의료 공급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가 된다. 조선이 다뤘네요. 이 기사를. 이번에 이제 3천 2백 명이 응시 대상인데 전체 가운데서 지난해에 불합격자하고 해외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다 포함하게 되면 11% 정도만 시험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대부분 96% 정도가 국시, 영시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올해 소수의 의대생만이 시험을 치르게 되면 대형병원에 수련한 전공의들이 사라지고 인턴이 사라지고 전공의들이 사라지고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는 그런 현장 인력 공백이 길어질 전망이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 수련 체계가 유지가 되려게 되면 매년 인력이 공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인력이 공급이 돼야 수련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수련 체제가 와해가 되어버린 거죠.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룬 것은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139명 정도가 제가 확인했을 때 의견을 남겼는데 139명 가운데 제가 어림잡아 가지고 95% 정도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의과대학 학생들을 나무라거나 욕하는 이야기가 다수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현재 윤 대통령의 의로정책을 지지하는 사람 비중이 60% 정도를 넘어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조선이 그동안 이제 의사분들한테 가혹한 그런 기사를 많이 썼을 수도 있겠는데 뭐 보시게 되면 엄청난 139명 이름 글을 남겼는데 90% 이상 정도가 여러분들 뭐죠? 의대생들을 욕하고 나무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들 모조리 해외로 나가라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물론 이제 196명 비중 명이 찬성하게 되면 57명 정도와 반대하지만 이런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고집을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뭐 의료체제가 붕괴가 돼 가지고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윤 대통령도 여러분들 그냥 뭐 나무랄 수가 있겠지만 국민들 책임도 참 큰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139명의 여러분들 댓글들 다 읽고 소수의견 그 가운데서 야 사람들아 정신 차려야 된다. 당신들이 이렇게 가면 당신들하고 당신 가족들의 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무라는 소수의견 소수의견은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 남긴 것이.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막가파식 보수 머무한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그러니 이 비합리적인 정책을 윤 대통령이 계속하죠.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는데도 저런 댓글을 다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해봐야 알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 10%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조선 논조의 11%의 절반 이상은 작년도 국시에 불합격자이고 올해 졸업생은 5% 내외가 국시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대부분 언론사들이 11% 국시 응시자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올해 졸업생들은 5%인 겁니다.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양심상 생명을 다룬 의사 국시 응시 않는 게 정상인데 왜 이런 게 조선일보에서 뉴스가 나옵니까 제대로 배우지 않고도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게 맞는 겁니까 11%나 돼서 문제가 있다는 건지 제목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 정도인 겁니다. 이제 낮은 비용 높은 효율의 의료 시스템은 한국에서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게 맹백한 사실이거든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지방부터 병원 파산이 시작되어 지방 의료 약화 필수 의료 기피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한치의 여러분들 이견이 저도 없습니다. 전문의 중심 공공의대 말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재원 마련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거짓이 아니거든요. 당초 목적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는 막을 길이 없게 됐습니다. 조금만 고통을 참으면 더 좋은 세상 올 거라고 아직까지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국시 응시자 5% 기사를 보고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료 시스템 붕괴는 막을 수 없고 당신들 다 각자 각오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나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냥 팩트합니다. 팩트. 당신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근거 없고 선동적이며 서투른 정책 추진으로 10년 이후에 의과대학 정원을 하려다 당장 3천명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무슨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십니까? 이것은 아마추어 정부라던 노무현 문재인보다 더 못합니다. 국가 재원의 낭비입니다. 의과대학생 1만 8천명 전공이 1만 4천명이 반년에 이어서 1년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런 희생을 치르며 10년 후를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후나 아마도 완전히 초토화된 의료계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저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낙담한 분이 쓰신 글이지만 냉정하게 쓴 겁니다. 냉정하게. 물론 4명이 반대입니다. 찬성은 1명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니까 설득이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독불장군의 연구가 안 된 사람을 선택한 것을 후회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모를 수가 있고 무식할 수 있는지 사법고시했다고 유식하고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료사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됐나? 진짜 의료범의 문제점을 알고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습니까? 그래서 같은 보수를 적으로 만듭니까? 그것도 틀린 잣대로 말입니다. 한심한 앞으로 법률과 특히 검사 출신은 정치를 줄이고 대통령을 절대로 꿈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살아온 조직이 너무 편협하고 좁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란 깊이보다 넓이가 있어야 되고 사람을 제대로 써야 됩니다. 당신이 직접 하려고 했으면 안 됩니다. 아주 특별한 몇 분을 제약하고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의료사태의 진두지위에 나서서 스스로 이런 테러를 다 차단해버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분이고 동시에 대통령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상황을.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내용들은 90% 외의 10%에 해당하는 소수 의견입니다. 대통령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의사가 없으면 살기가 힘듭니다. 사태가 지속될수록 여론은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위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관료들에게 지시하고 혹 잘못되면 자신이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됐습니다. 처음부터 대통령이 깃발 들고 나왔으면 결국 초대형 사고로 번지는 것입니다. 엑스포가 그렇고 유전개발이 그렇고 한두 번이 아니고 왜 그렇게 직접 나왔으려고 하는지 참 못말리는 내외입니다. 부부입니다. 이렇게 반대가 12명이고 찬성이 5명이니까 반대하신 분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사태가 진행되면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여론은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본인이 피해를 받게 됐으니까. 그래서 진두지위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시간이 올 겁니다.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 공정성 문제는 소수의 문제에 국한될 수가 있습니다. 피해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나 의료 문제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다수고 곧바로 이런 피해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선이 아주 넓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냥 덮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떠나는 겁니다. 교수분들이 사람이라는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10명 가운데 4분 정도가 사직을 고민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전공이 복귀가 내년 떠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거죠. 이 아주 상세한 여론조사가 나왔네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교수 3039명 표본수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참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이 의료사태의 진행과 관련해서 전망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근거자료라고 이렇게 봅니다. 내년에도 전공 보시면 전공기가 돌아오지 않고 의과대학생 6업 사태가 현실화가 되면 10분 가운데 4명이 사직하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숫자가 많죠.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사직하게 되면 정부 방침은 개원일을 들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참 큰 손실인 거죠. 올해 안에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응답자 10분 가운데 4사람인 2025년도에도 전공이 복귀가 어려울 것이다. 2025년 또 3월 달에는 돌아오지 않겠냐 이게 50% 2025년도에도 전공이 복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게 40%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일체 양보할 그런 뜻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제 교수분들이 10분 가운데 4분이 이렇게 떠나게 되면 이제 신입 의대 교육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교수 89.2%는 하반기 전공이 모집에 반대했고 찬성은 9.1%밖에 안 되고 하반기 모집을 하더라도 소위 필수가 비필수가 가릴 것 없이 전공이 복귀가 어렵다는 응답이 60.5% 33.9%는 일부 복귀하더라도 인기가 위주일 것이다 이런 답변이 나온 거네요. 응답자 가운데 50.2% 두 분 가운데 한 분은 수련병원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관계없이 상반기 전공자를 하반기 전공이 가을터넷 전공이를 뽑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한 거네요. 의과대학 교수분들은 한 3천 명 상대로 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의대 교수는 10분 가운데 4분이 사직하겠다. 그리고 하반기 모집으로 지역 의료 분개는 더 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역의 전공이들 가운데 떠나서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교수들은 전공이 사직서를 수리해야 된다면 제출 시점인 2월이 해야 된다. 이게 96.1%인 겁니다. 정부가 하는 대부분의 조치하고 다 반대되는 겁니다. 공권력을 가진 사람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정책하고 거의 다 반대되는 의견들이 대부분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정부 정책을 불신한다는 걸 뜻하는 거죠. 응답자의 34.6%는 전공이들이 결국 수련병원을 떠나고 의대생들이 유급되면 사직하겠다. 한 34.6% 정도가 되니까 10분 가운데 4명, 3명 사직하지 않고 대학에 있겠다. 55% 정도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설문조사를 결과로 토대로 성명서를 반표했는데 무응답 전공의 일괄 사직과 대규모 하반기 모집은 잘못된 정책이고 아무리 수련이 현대화 된다고 하더라도 도제의 중심의 수련 제도는 지속될 것이고 정부와 수련병원이 강압적으로 이런 수련 안경을 파괴한 것은 잔인하며 폭력적인 처사다. 도제의 중심의 수련 방법이란 것은 수십 년을 통해서 여러분들 체계화 된 거죠. 그거를 이제 뭐 의도하지 않지만 윤정부가 많이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하반기 모집은 사직한 전공의 자리는 그대로 보존하고 원래 취지대로 3월 결혼에 대해서만 진행해야 되고 지금처럼 대규모로 하반기 모집을 진행하면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막아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다. 그리고 아마 이제 모든 학사 일정들이 3월달 정규모집 그리고 가을 하반기에 결혼 모집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도가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을 이분들이 지적하는 것이죠.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으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교육은 불가능하게 됐고 이에 따라 의대 교수 소임이 사라지고 많은 교수는 현직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윤 대통령께서는 의료계획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의료현장이 수십 년간 있어 온 의과대학 교수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의료농단이고 교육농단이다. 완전히 시각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합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간에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제 방송이 나가고 한 분께서 남긴 글입니다. 환자 발생률은 변함이 없는데 대학병원의 수술 능력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병목현상으로 수술되기 시작하는 점점 더 길어질 겁니다. 캐나다 유학생인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기국해서 아산병원에서 십자인대 재건수를 받았습니다. 캐나다는 공공의료로 진료가 무료일 텐데 왜 한국까지 와 수술을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캐나다 병원에서 부목 고정을 해주고 수술 일정이 약 1년 뒤에 잡혔으니까 그때까지 부목과 보조기 착용하고 생활하라고 해서 기국했다고 합니다. 기국 이후에 한 달도 안 되어 정형외과로 입원해서 수술받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한국도 이제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진단 이후에 수술까지 대기시간의 평균 1년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암 재발율이나 이런 것이 암 환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겠죠. 시간을 따지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윤 대통령의 선의로 의과대학장은 조정을 시도했겠다고 제가 믿지만 아무튼간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암 환자는 치명적인 일격을 받은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현대 아산병원의 폐암을 전문으로 하는 최 교수인 말씀처럼 이 사태 터지기 전에는 진단 이후에 한 달 이내 수술. 이게 원칙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6개월이 되고 1년이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1기가 2기가 되고 3기가 되고 4기가 될 테니까 죽는 겁니다. 의도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강변하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고함 지르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항상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선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조선인이 아니고 우리가 한국인이면 차분하게 어떤 현상이든 간에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머리를 써서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뭔지 좀 차분하게 따져라 이야기죠. 나는 개딸이니까 나는 한빠니까 나는 윤빠니까 그렇게 제발 살지 말고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성인 남녀가 돼가지고 개딸이 되고 한빠가 되고 윤빠가 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게 그걸 부끄러운지를 모른다. 왜 그렇게 쏠려다니냐 이야기죠. 자기 머리가 자기 생각을 못하면 왜 그렇게 뭡니까 짐승처럼 멸치대가 그렇게 쏠려다닙니다. 갈치대도 딱 쏠리고 이런 바다에서 멸치대가 한쪽으로 쫙 쏠리지 않습니까 갈치대도 쫙 쏠리고 그럼 짐승의 길이 인간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조선 사람들이 바뀌겠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죠 한국 사람들은 뭘 모를까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조선 사람처럼 생각하는 이야기야 정말 심각한 거죠 한국 사람이 돼야지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죠 근대 교육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이제 의료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평생에 여러분들이 인연이 없던 메디칼 전문 신문대는 이런 걸 자주 보면서 이 보면 한국의 공권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을 너무나 압제하기 좋은 재량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냥 민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법적 안정성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세금제도도 국제청 내규를 바꾸어 가지고 나중에 양도소득시가 엄청나게 뛰어서 왜 그러냐 내규가 몇 달 전에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건복지부도 얼마나 많은 행정명령을 남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의 우호직인 병원들은 전공의를 더 많이 배정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전공의를 별로 배정 안 해주겠다 그런 정책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여러분들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잘 보이면 많이 주고 우리한테 잘못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정책 우호적인 수련병원에는 전공의를 우선 배정하고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을 따져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정책에 맞는 병원에 우선적으로 전공의를 배정하고 있다 이것은 전공의를 정부 정책에 맞는 병원에 가서 일하는 값싼 일꾼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런 게 참 낙담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의 관료 수준을 많이 본 겁니다 나라는 민주화가 되어있으면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냥 관이 처분하는 대로 다 뭡니까 행정명령을 가지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나라고나 생각이 든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양대 이봉근 교수께서 발표를 하셨네요 병원이 얼마나 전공의를 잘 교육할 수 있는지 평가는 수련 환경평가는 전공이 티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열심히 교수들과 함께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병원이 이 같은 노력에 전혀 의미가 없다는 그런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수련 환경과 전혀 무관하게 정부가 임의대로 수련병원의 전공이 티오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병원은 지도 전문의 역량을 갖추게 굉장히 노력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학위가 없는 개원이 또한 교수로 발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는 9월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진행하지 않는 병원은 전공의 정원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지방의료를 위해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겠다는 방칭인데 전문의도 적고 의료 환경도 좋지 않은 지방의 무작정 전공의 정원을 늘린 것이 어떻게 교육 환경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군수도병원 등과 같이 공공병원의 경우 지도 전문의 기준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전공의 티오가 배정되는 상황 역시 문제입니다 정책적으로 티오 배정이 필요하면 최소한의 교육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노력해야 될 겁니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교육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척 그동안 노력을 해오고 체제가 잘 정비가 된 겁니다 그거를 완전히 그냥 뭐죠 다 뭉개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전공의를 정부 정책에 맞는 병원에 가서 일하는 값싼 일꾼으로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본인들이 그냥 뭐 그냥 완전히 갑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악한 거죠 나라가 참 정상은 아닙니다 정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전공의 티오가 증감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수련 환경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힘 썼던 병원들의 노력은 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공의 교육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공의 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전공의 교육 및 배치는 정부와 무관하게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해서 직접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신평원 같은 신평원의 의평원 의약평가원 같은 이런 보시면 정부가 계속해서 전공의 근무 시간 축소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공의는 밤새 교수들과 환자를 보며 동료의식 느끼는 경험을 해봐야 이후에 중증 환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의 재량권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단면이니까 이게 이제 어제 방송이 나가고 어머니들이 몇 분 글을 남기셨기 때문에 공유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공의 어머니입니다 전공의들도 안타깝지만 의대생 당사자 부모님들은 억장이 무너질 것으로 이해합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용으로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정가를 낸 이후에 낸 이후에 의대 교육 파탄자임을 당련하고 필수과 환자 사망자 수를 감추고 있습니다 수습이 안 되니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사망자 수가 증가하겠죠 빅식스의 여러분들 의과대학 교수들의 성명성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의로 계획이 아니고 의로 농단이고 교육 농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둠을 가지고 다 덧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의대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어릴 때부터 외과의사를 꿈꿨고 대학생활에서 응급의학을 진로로 생각하며 학교생활을 하는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이번 입학 정원 증가와 법적 부당함 의사 악마 등을 겪으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부모인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의로연실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냥 의사보다는 덜 힘들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의대생들 부모님이나 의대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이런 고소가 많습니다 의사 행사 기속 일본의 265배가 되면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필수가에 수반되는 의로소송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으면 그럼 숫가를 정상화하더라도 필수 의로가를 지원하려고 하는 인력은 적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입장을 바꿔가지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의사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리스크를 계속 안고 여러분들 가야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플랫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제 자신에게 하면 자문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처신하겠냐 필수 의로가를 가지 않죠 소송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본인도 망치지만 가족도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보시면 변호사이자 대한의학회 부회장 대신 박창욱 부회장이 이번에 의료 토론회에서 주재한 발제문을 보니까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들이 많네요 갈라파고스 주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낮은 숫가도 문제지만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문제가 의로소송 문제입니다 의로소송 문제 큰 문제네요 과도한 민형사 책임 문제가 아주 큽니다 민형사 책임 문제가 한국의사는 너무 많이 형사 기소되고 처벌받습니다 세계의사의 임원은 의로사고로 의사를 형사처벌한 한국이 충격지라고 했습니다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이란 뜻입니다 저도 이번에 의로사태가 불거지기 전에는 이렇게 소송이 남발이 되는지는 자세히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런 소송 정도의 분위기 같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소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의료수가를 높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많은 여러분들 변호사들이 지금 배출되어 있는 상태고 사회 전반적으로 소송을 좋아하는 것이고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에 전혀 비용이 들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은 뜯어먹을 것이 많고 그러니까 의료소송은 만년된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제의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필수 의료과를 사람이 안 가게 되는 겁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제 여러분들 사명감을 갖고 사명감이 밥 먹여줍니까 소송을 한 번 다가오는 건 뭡니까 그냥 집이 전체가 흔들거릴 건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필수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정부 실패입니다 잘 이야기하네요 박형욱 부회장께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위험한 일을 할 사람이 없다 간단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 의료과를 젊은 의사들이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젊은 의사분들은 조경 장관과 박민수 차관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서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겁니다 왜 젊은 날에 이런 낭만적인 꿈을 깨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상황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겁니다 지꼬라비 같은 여러분들 숫가를 주고 소송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평을 치르는데 어떻게 그런 리스크를 여러분들 매일 환자를 봐야 되는데 매일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튼 간에 숫가 문제하고 주요 국가에서 의료과실은 행사처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런데 판례가 계속 축적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나라 전체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 거 아니까 그냥 국가는 화전민입니다 화전민 이놈이 와가 이러면 조금 폼 잡고 뜨고 저놈이 와가 이러면 조금 폼 잡고 뜨고 그냥 홍길동이 왔으면 뭡니까 장관자리 폼 잡고 뜨고 그다음에 길동이 왔으면 장관자리 다 떠내기들인 겁니다 수십 년간 문제를 다 알면서도 하나도 해결을 못한 겁니다 다 의사들이 해결해라 이야기죠 그렇게 밀어붙인 겁니다 완전히 화전민들입니다 화전민들 아무도 나라 이럴 생각하고 의료 문제에 있던 필수 의료과 부족 문제가 숙과 문제하고 민영사 소속 문제라는 걸 다 아는데 다 덮고 뭡니까 아무도 뭡니까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병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화전민들이면 화전민 아무도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냥 다 와가지고 끌떡대고 이런 폼만 잡고 있다 다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이번 의료 사태에서 의료 문제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형편이 없구나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냐 여러분 제가 의사를 두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가면 그냥 병 걸리면 죽는 겁니다 세상이 흔하게 빠진 것이 그냥 미용 여러분 안과 이런 의사는 많은데 암질환이 걸리면 그걸 수술해 줄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두의 문제인 거죠 아니 공박사 집에 무슨 아들 딸이 여러분들 의사가 있는 모양이다 그런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이 그게 조선인인 조선인 한국 사람이 아니죠 그런 이야기라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그따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돌팔매를 떠지는 겁니다 죽으면 살리려면 하면서 죽어봐야 죽는 줄 알겠죠 도체 조선사람들인 겁니다 국호는 대한민국이라 그렇지만 여러분 보시면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급증하는 의료소송에 위축된 의사들 2020년 9월 17일 기사입니다 의료소송 많이 당하는 진료가, 외과계, 내과, 전공의대, 기피가와 일치한다 2022년 기사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의료분쟁 터지면 억억억 고액배상 살펴보니 2024년 2월 5일입니다 대학병원의 사고가 터지게 되면 소송을 여러분들 대학병원이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행사처벌 위험 커진 응급실 10년 사이 행사소송 급증 나는 이해가 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소송을 좋아합니다 위정, 무고, 사기, 소송천국입니다 의료? 어마어마하게 소송하겠죠 왜? 의사들이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뜯어먹어야 되니까 벌떼처럼 달래들어가지고 그럼 그게 또 전문적인 여러분들 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사회적으로 그걸 막기 위한 여러분들 규율이나 규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쓴 겁니다 의사들이 알아서 조심하고 이제 의사들이 못하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 대한민국에 필수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고 싶으면 딴 나라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꼭 외과에서 하면 한국 사람만 살려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키워드 검색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나와네요 의로 분쟁, 보복성, 형사, 고소, 증가 상처 깊은 의사들 나 알거든요 무고 무고죄로 걸고 허위 사실 유표죄로 걸고 명예훼손죄로 걸고 밥 먹듯이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법을 배운 친구들은 더 심합니다 법을 좀 아는 친구들은 그러니 여러분들 환자 가족들의 이익 이익을 구하는 환자 가족들하고 의로 분쟁을 여러분들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변호사들의 짝짝꾼이 되면 의사들을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보면 내가 만일 아들, 딸이 여러분들 필수과를 하겠으면 저는 뭐 들은 누울 정도 못하게 할 것 같아요 보시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살펴보니까 한국의사의 행사 기소건수가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 행사소송을 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하겠죠 여기에 전라북도 의사의 부회장을 지내시고 있는 김재현 부회장께서 상황을 상당히 정확하여 말씀하시네요 한국의 의사 1인당 연간 기소건수는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입니다 영국은 2017년, 2018년 의로 행위로 인한 중과실지사로 경찰에 접수된 151건 가운데 의사는 37명이 없고 이 중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것은 연평균 0.8명에 거쳤다 독일은 의로과실의 인과관계에 인정된 것들은 3.4.2%로 189건에 거쳤다 일본은 의사의 업무상 과실, 지사, 상죄, 기소율이 2010년까지 22.6%, 2011년부터 2015년 6.5%로 크게 줄었다 입건 송치된 의사수는 연평균 8.7%로 감소했다 이 특례법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해야지 유죄 판결 건수는 일본의 7배 영국의 50배입니다 기소건수는 일본의 264배 영국의 218배고 유죄 판결 건수는 일본의 7배 영국의 50배네요 해난 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 자식 살려내려고 아우성 치잖아요 물론 그분의 딱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삶이 뭡니까? 살아간다는 게 불확실함하고 함께 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건 터질 수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추락할 수가 있고 배도 여러분들 가라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서구인들하고 여러분 한국인들은 사건 사고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슈스톤의 이런 큰 병원인 엔디 앤더슨 하스피털의 유명한 그런 의사로 활동하신 김의신 박사로 제가 기억하는데 김의신 박사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암 선고를 받으면 미국인들은 쿨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암이 발생할 확률이 있으니까 한국인들은 울고불고 한다는 겁니다 생사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점에서 네덜란드 발 인도네시아 행전은 비행기가 소련 영에서 이러면 러시아 영에서 추락했지 않습니까 진상조사하고 전국의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타종하고 묵념하고 끝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시 수년 끌어가지고 정부와 가던 여러분들 배상을 다 했거든요 나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 하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런 서구인들이 사건 사고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거나 삶의 불확실성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김의신 박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 이러면 걸렸는데 울고불고 안 한다 이야기죠 그냥 냉장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냐고 그렇게 여기 보시면 의로 분쟁도 큰 이런 게 나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형사기소된 의사들에게 사법부가 잇따라 실행을 선고합니다 이것으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진료과목인 언급의료 분반과 관련 산부인과 중증의료분야에 대한 깊이와 방어진료가 심각해지면 젊은 회사는 아예 사고 위험이 높은 진료과목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가죠 인생 자체가 파멸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 때그지로 달라들어가 여러분 돈을 뜯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소송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보시면 저는 정말 제가 볼 때 심각합니다 제가 아들 딸 이름은 의사가 없지만 의사가 있으면 못하도록 할 것 같아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업무상 과실지사상으로 인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평균 기소건소는 한국이 336건 일본이 약 4.2건이라 의사 100명당 연간 기소건소는 우리나라가 0.68건 일본이 약 0.001건 우리나라가 일본의 약 264배가 해당한다 265.5배 의사 100명당 연간 기소건소가 그냥 때그지로 달라들 거 아닌가 돈 뜯어먹기 위해 가지고 이건 필수의 효과는 갈 수가 없는데 의로 분쟁 보니까 이거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이런 대합의가 있어 여러분들 특례법 같은 걸 만들어서 구제를 안 해주면 이건 갈 수가 없네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이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심해졌을 거라고요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 이런 사건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한국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기소건소는 186건 의사 100명당 0.131건 연국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약 1.3건 의사 100명당 0.666건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의사에 대한 기소건소는 한국이 영국의 218배에 해당한다 유죄 판결건소는 1.55건으로 일본의 0.2건에 비해 7.7배 영국의 0.03건에 비해서 5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마어마한 문제네요 이게 이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안정적이던 환자가 어느 순간 상태가 악화되거나 회복이 어려울 것 같은 환자가 기적적으로 소생하는 일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료현장입니다 의사가 최선을 다해 환자의 생명을 살려 노력했다 하더라도 나쁜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그럼 진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실이라는 이유로 의사들이 행사기소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 문제나 사법부의 판단 문제에 큰 변화가 여러분들 없으면 그러면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나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고 잘못되면 행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생명이 위태로운 위험한 환자를 부르는 의사들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진로를 안 하죠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2000년대 초반부터 문제가 됐으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는 다 할 거라고요 다 뭉갠 겁니다 수십 년째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응급의학과 이런 분야에 특히 의료소송에 취약하네요 이런 데는 계속해서 전공의들의 충원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는 2024년 51.4%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51명을 모집했는데 2024년에는 38.1% 100명 가운데 38명을 줄었고 이제 시간감이 더 줄어들겠죠 이렇게 열악한 여러분들 소송 상황에서도 이 정도로 한 게 대단하네요 그걸 완전히 깨어나게 만든 것이 윤 대통령의 이번 정책인 거죠 다시 한 번 여러분 정리되면 필수의료과의 의료부족 문제는 숙가 문제 조정하고 동시에 민영사 여러분들 의료소송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수술 못 받는 날이 오겠네요 전번에 여러분들 한 분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외과의 여러분 굉장히 강한 그런 흥미를 느껴 가지고 전공의를 딱 하면서 보니까 정확하게 교과서 처방을 했는데 환자가 죽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단박이 알았다는 겁니다 야 이 분야 가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보면 그냥 한국인들의 의식구조 법적 환경 이런 게 다 맞물린 겁니다 맞물려 가지고 한국인의 의식구조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개조하겠습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 밀어붙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선 사람들 특성이거든요 그냥 대충 떼어가지고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과학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짐이 믿으면 다 진리요 진리요 정의요 사실이노나 따라서 밀어붙이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꼼꼼히 따지고 그런 나라에서는 반도체를 만들고 하는 거 보면 희한한 거죠 사기업은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망하니까 공기업은 여러분들 공적 영역은 합리적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망하니까 봉급은 따박따박 나오니까 여기 리나님께서 재미난 표현을 하셨네요 전공의 1, 2년 차에는 생명을 살린 데 보람을 느꼈는데 3년 차부터 환자가 나를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겠다 싶어 소극적 진료를 하게 된답니다 이건 환자에게도 불행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리는 의사가 자신과 함께 수술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부를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특례법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그런 행량무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범화해 가지고 의사의 의료행위와 일종의 공공제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 놀이가 없으면 미국처럼 엄청난 여러분들 숫가를 지불해 가지고 보험료가 다 숫가에 포함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병 걸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분들 다 신체 조건이 다를 건데 A라는 이름 약물을 투입했으면 분명히 교과서는 3시간 후에 깨어나는데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러면 인체라는 거지 않습니까 안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는 거든 사람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매사에 답을 다 얻을 수가 있는데 합리고 나발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당 비슷한 사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의사들 기소를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내 같으면 조대기 간 떨려 가지고 이런 분야에 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이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남기신 글 가운데 제가 될 수 있으면 글을 남기지 않으려 했는데 의대생을 둔 부모입니다 아이 아들이 내년도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응원은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얼마나 딱딱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옳지 않은데 순응하라고 말하는 것도 부모로서 할 말은 아닌 같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끝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지한 인간들이 빼저린 고통을 느끼도록 그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한 죄밖에 없습니다 군대 안 갔다 오시면 군대 갔다 오시고 그리고 군의 간 생활이 너무 깁니다 36개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군의 간을 하는 건 좋은데 36개월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학부를 다니는데 군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 그렇게 해결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세월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은 나아질 가능성은 꽤 높지 않습니다 앞으로 돈이 다 투입이 돼야 되는데 나라의 성장률은 내려가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처분 소득 가운데 의료계에 투입할 수 있는 양은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수적으로 소수입니다 의료 스페셜을 제공받는 사람들은 수적으로 다 쓴 겁니다 점점 세상은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하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흔히 이야기하는 포퓰리즘이지 않습니까 다수가 소수를 계속 억압하는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주 젊은 분들 같으면 다른 곳에서 활동하는 것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아파트에 살 때 밑에 한 분이 서울대를 나오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젊은 날에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외작의 기업이 아마 근무하셨던 안목이 그 당시로서 굉장히 넓었던 거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영어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서울의대를 졸업한 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굉장히 어떤 주에 그런 전문의 자격 그 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 몇 분 안 될 정도니까 엄청나게 잘 됐죠 이 사태 발생하기 전에 저는 부모가 어떻게 저렇게 일찍부터 이 사태 발생하기 전입니다 저렇게 멀리 볼 수 있었을까 딱 목표가 세워졌던 겁니다 놀라웠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더더욱 부모님들이 참 앞서 안목을 가졌던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방치해도 장례식장 식당과 주차장에서 번 돈으로 알아서 메꾸고 어찌어찌 돌리니까 다들 저게 당연한 거로 생각한 겁니다 그냥 대충 여러분들 숟가락 낫게가 돌려도 뭐 그때로 먹고 사는 거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처우는 그런 얘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대학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 할게요 대학 교수들의 아우선을 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16년째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명박 때 시작이 됐을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 대학 교수들한테 매년 물가 상승률 정도는 보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 조교수 여러분 대개 30대 말이나 40대 초반이 될 건데 초봉이 그러면 서울에 6천만 원으로 시작하게 되겠습니까 박사학위를 하고 이렇게 다 마치는데 10년 이상이 걸렸을 건데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야기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주소라는 겁니다 나는 대학 교수가 아니니까 이야기를 이게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무심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인 겁니까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누구도 그 문제에 여러분들 팔을 걷고 여러분 정치인을 설득하고 하는 일을 노력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표에 도움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의사들을 다룬과 마찬가지로 다수가 소수를 약탈한 체제를 여러분들 대학이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이 지금 어떤 상태겠습니까 16년째 봉급을 여러분들 동결했다는 이야기는 실제 임금이 뭡니까 3분이나 4분의 1 정도 줄었을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인 겁니다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거나 약탈할 수가 있으면 무한정적으로 약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젊은 청년들한테 어제 방송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의료 환경은 별로 나아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 본인이 잘 생각해 가지고 본인이 행복한 선택을 하라 조국과 민족 좋은 이야기지만 조국과 민족이 당신한테 밥을 먹여주는 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리고 자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새끼들은 다 외국에 내보내 공부할 겁니다 수만 달러씩 투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내 여러분들 뭐죠 대학이 죽든 말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이 10명 20명 이름 받겠지만 아무도 여러분들 대학 교수들 위해 가지고 올바른 정책을 쓰지 않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기적인 어둠의 자식들인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식자층이고 지배층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가 망가져 가지고 나라의 백성들이 노예가 된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나는 모르겠다 네가 해라 네가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의사들 뚜둘게 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문제의 본질을 여러분들 파악하고 여러분들 뭐가 문제인지를 아무도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부메랑이 돼 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대학이 완전히 망가진 대학에 들어가는 건데 자기가 병이 걸리면 여러분 수술 못 받는 환경이 되는 건데 수술 못 받는 그날이 될 때까지는 못 깨우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다 그냥 조선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대한민국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여러분들 숟갈을 가지고 그냥 억압을 해도 대학 병원들이 다 살아남으니까 이 보시죠 예전에 인공혈관 가격을 하도 후려치니까 아예 해당 외국 회사가 한국 시장에 철수해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의사나 병원들이야 한국에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었지만 저런 다국적 기업이야 돈 안 되고 번거로운 한국 시장 따위를 버리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열낼 일이 아니죠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너무나 무지막지한 정책을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 가지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하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제 개원을 하고 있는 이 주수호 선생 연대를 나오시고 이제 개업을 하고 계시는 글을 이제 오늘 며칠 만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정평양교 교인이 전 국민의 90% 이상인 나라에서 사실에 익하게 설명하면 국민이 설득될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에 더욱 힘을 쏟아야 된다는 말이 얼마나 웃기는 말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설득이 안 되죠 물론 그런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사람이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조차도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 보좌도 이런 진실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고 다수가 내 편인 거 아닌가 만지는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뭘 이러면 홍보전을 한다면 뭐가 홍보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사회인 겁니다 선전선동에 완전히 놀아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의로사태를 보시면서 다수의 국민들이 의사를 악마화하는 부분에서 뭘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회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해 봤지만 참 위험한 사회구나 선전선동을 통해서 얼만지 사람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고 특정 지격을 뭡니까 그냥 박살낼 수가 있겠구나 얼마나 위험합니까 앞으로는 또 기본소득 기본일거리 뭐 이런 게 나오면 또 환장해 여러분들 날뛰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겠죠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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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국방부 소속 국군정보사령부가 관리하고 있는 육군첩보부대 등 인간정보 휴민트 관련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밀 유출이 알려지면서 국내외 첩보원들의 활동에 제약이 생겼으며 일부 해외 첩보원들은 활동을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미리 민족끼리 어쩌고 할 때부터 예견된 참사입니다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왜 희망이 없겠습니까 희망을 또 만들어야 되고 희망을 또 북돋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다고 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나라를 지킬 의지가 좀 박약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참 박약한 같습니다 지난번에 선거 문제를 다뤄보니까 이 민족은 나라를 한 번 정도 잃어본 게 아니고 여러분 나라를 잃었는데 나라를 굳건히 여러분들 지키기 위해서 경제를 튼튼히 하고 국방을 강화하고 구성원들 사이 이런 통합을 강화하고 이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이 지켜줄 거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지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가 여러분들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이 생명과 관련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이 기사 보면서 딴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진짜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나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으면 이런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작전하다가 이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정보지 않습니까 이 정볼과 여러분들 홀가닥 다 넘어갔다 제가 한참 강연을 다닐 때도 국방 관련된 그런 부산화 이런 데를 다닐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제 생각에 자주 뭐가 들었는가 하니까 건물 관리가들이 굉장히 부실한 겁니다 건물들이 그리고 다니면서 항상 생각이 건물들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여기는 돈을 얼마나 예산을 책정해 돈이 얼마나 바깥으로 흘렀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긴 안목을 보고 병령 막사나 이런 것도 다무지게 야무지게 만드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건물들 다 날림이고 돈을 얼마나 이름대로 흘렀는지 바깥으로 흘렀는지가 다 그러니까 천수답식인 겁니다 화전명식으로 이게 내가 가고 나면 다음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같은 걸 보면 큼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나라 지킬 의지가 강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단등적인 답을 안 하겠습니다 4살날 딸을 위해 티파니에서 78만 원짜리 음목걸이를 사고 18개월 내 딸을 위해 38만 원짜리 골든쿠스 신발을 기꺼이 사주며 수십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지금 오마카센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먹는 음식 같은데 소청과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진로비 수천에는 벌떠는 사회에서 필수의로 몰락은 필연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제 주수호 선생은 좀 비극적인 이야기를 많이 쓰시니까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좀 할인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년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원서를 낸 의대생들이 11% 정확하게 올해 졸업생들의 5%입니다 나머지 6%는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거나 또 작년 또에 불합격하신 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며 국가고시 집단 보이콧이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전 의료계의 행보가 집단 위주의 반로라면서 선동하는 한 대한민국 의로 몰락은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파누로 간다는 겁니다 이 알파누는 내가 알파 아니다 이런 당신들이 알아서 알아 이런 뜻인 거죠 오늘 주소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렸고 또 여기 YSG님도 제가 가끔 소개하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집권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 때문입니다 이 당의 인사들은 죄다 대북전단이나 대북방송을 중단해야 된다고 주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YSG님은 이런 의료 문제에 대해서 촌철살인과 같은 아주 멋진 말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집권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집권해서는 안 되는 것은 YSG님의 믿음이고 소망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달에 선거가 실시되든 연 대통령 이름 운이 좋아가 이러면 인기 맞추고 2027년에 내려오시던 간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YSG님처럼 이런 식견을 가지시고 있는 분들도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집권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할 것이고 영원히 집권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식자층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당장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당신 우파요? 당신 좌파요? 이런 말씀은 초하지만 그냥 선거가 다 장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고 평소에 YSG님의 그런 의료계에 대한 탁견을 많이 소개하는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집권해서는 안 되는 이 중 하나가 북한에 대한 무조건인 순종 때문입니다 그걸 제가 재해석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대적으로 거의 영구 집권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탁견을 가지신 분도 대한민국 선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전혀 여러분들 모르시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 거겠죠 한국에서는 관료가 법으로 국민 협박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러는데도 그 국민은 자기 일 아니라고 태연합니다 의대 교수 지도 보이콧에 정부 법적 조치를 강화하겠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말씀하시는 거냐 국민이 뭐 자기 일도 아니고 국민이 선거도 뭐 지킬 생각이 없는데 뭘 지키겠습니까 그냥 세금 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대한의사회 회장 지내셨던 노환규 선생 하트웰 의원 원장께서 남기신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 의료 원장이 교수 회의에서 교수님들께 했다는 발언 한 투막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애들을 갈라채야 돼요 피부과 안과 성행외과 정행외과 들어오게 하면 이거 끝납니다 저는 전체 병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전공의들은 그 중 일부고 직원일 뿐입니다 애들 너무 감정적이라 살이 판단이 안 돼요 어른들이 나서서 병원을 살려야 됩니다 정부가 말하면 들어야죠 거기 방귀 들라는 건 교수님 너무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도 참 한심하다 그런데 이런 기관장들이 많을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리더들이 훌륭하기를 바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탄식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갈라치게 해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눈에는 다른 게 안 보일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의료 사태고 선거가 아무 뭡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은 길고 당대의 모든 죄가를 다 치르게 될 겁니다 본인들이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사실과 진실을 외면한 재가를 다 치르겠죠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노한규 선생님께서 이렇게 올리신 걸 가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득환 서광대 하학과 명예교수께서 글을 참 잘 쓰셨네요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지 않는 것이 의아합니다 의사 때리기는 좌우할 것 없이 조선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일까요 현재의 의정 갈등 원인은 분명합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의료 형정에서 의학 분야 전문가를 철저하게 배제해버린 보건복지부와 기왕 어렵사리에 밀어붙여야 된다면 무엇이든 크게 한탕을 해야 된다고 믿는 대통령실이 주범입니다 겉으론 대학 규제 철폐를 외치면서 사실은 제멋대로 대학을 주무르는 철폐를 포기하지 못하는 교육부의 책임도 무겁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득환 아주 주간조선의 글을 참 잘 썼네요 10년 후를 핑계로 망쳐버린 의료현장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고 존경임을 받는 이득환 서광대 화학과 명예교수가 쓰신 갈름을 소개했네요 의료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인 의사를 배제한 의료개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료행위는 의사가 제공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하는 것은 의사가 갖고 있는 거죠 의사가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가운 입고 현장에 투입해서 메스 가지고 수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기는 겁니다 그거를 아주 논리적으로 이득한 명예교수께서 주장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의사 양성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지함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겁니다 디테일을 소홀히 하고 현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터진 겁니다 윤 대통령 지금도 의료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소위 의료인력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양성 수련 배출이 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판판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의사의 양성은 국가가 자격증만 주면 정부의 책임이 끝나버리는 변호사 양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부가 발급하는 의사 매너만으로 언급 중증 환자를 치료한 전문의를 양성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현장에서 철저한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고강도 현장 수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무지막지한 일을 터뜨려 가지고 지금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절대 그냥 수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피해를 볼 겁니다 그래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임기와 만날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오만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냥 오만하면 세상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란 것은 이만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남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결국 보건복지부가 덜 먹이는 전문의 중심병원 구상은 비현실적인 환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전공의가 낮은 임금으로 연명하는 수련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을 운영할 재정적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뻥을 치는 거잖아요 전공의의 업무를 떠넘기겠다는 진로지원 PA 간호사는 여전히 제동적으로 허용되자는 불법입니다 전공의 수련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현장이 이루어진다는 상식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야말로 분기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학병원의 여러분들 업무의 80%를 담당해왔던 의사들을 그냥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 20%가 분발해서 여러분들 한 10% 정도 일을 더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간호사들이 한 10% 정도 해가지고 지금 40% 여러분들 병원이 돌아가는 겁니다 피로도가 얼마나 많이 누적됐겠습니까 수술 건수는 최소 40에서 50% 이하로 떨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할 연대도 아니고 그런 이익도 없고 그런 힘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한국사회가 조선사회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자주 다루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근국된 지 80년이 가까이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근대적 사고를 못 가졌을까 여기 여러분들이 너무나 핵심을 이득한 서광대 하학과의 이런 명예교수께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전공의 수련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현장이 이루어진다는 상식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력이 저임금으로 고강도의 수련 과정을 통해가지고 대학 여러분들 맨파우의 80%를 장악해왔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 쫓아내버리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거짓말 합니까 전문의 중심의 병원 피해의 간호사의 보조를 받는 병원 그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떻게 나라가 거짓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이 다 뭡니까 위부터 아래까지 가득 차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숨기고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겁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파국이 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열을 내서 안 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열이 나는 겁니다 이해관계 전혀 없습니다 아들, 딸 중에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듣고 못 갑니다 이거는 결국은 부메랑이 돼가지고 지역의사에게 교수 자격을 부여하고 교수 자격 심사에 개원이 경력을 인정해줬다는 제안도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의대 교수의 체육은 보건복지부가 왈가불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를 해체 수준에 계획하지 못하면 온전한 의료계획은 불가능합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교육부하고 의료계획이 얼마나 여러분들 막강한 재량권을 가지고 휘어들었는지 나라가 정말 제가 볼 때는 막판까지 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산업 역사에서 관이 개입했던 모든 분야는 다 실패했습니다 반도체가 왜 성장했냐 반도체 여러분 정부 관리들이 개입 안 했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케이팝이 왜 성공했냐 케이팝이 여러분들 문화공부부 여러분들 문화 무슨 공부부인지 무슨 문화체육부인지가 여러분들 관리들이 개입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어선 거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자제분 50대의 소아청소년과 의대 교수를 둔 80대 할아버지께서 글을 남기셨기 때문에 제가 90을 향해 살아가는 80대 할아버지가 한 말씀을 올립니다 집에 애가 초등학교 때 1, 2등의 성교를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5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의과대학을 지원할 때 돈보다 성교사 꿈을 가졌습니다 전공이 때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명절날도 없었습니다 잠이 부족하니 너무 힘들어할 때 그때 드라마를 보면 의사들이 병원생활에 대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정교수가 되었지만 노년에 가까이서 보니 정말 힘들어합니다 소아청소년과인데 특수과인지 환자들이 많은 편인데 어떤 때는 위급 환자가 응급실 오면 엄마에게 긴급 문자가 옵니다 나의 이런 병명을 적고 생명이 위험하다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희 부부가 기도를 하면서 영문을 몰라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이한 어떤 환자가 올 때가 있는가 봅니다 혹시 잘못되면 자신이 잘 돌보지 못해 잘못될까 봐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진로를 봅니다 그런 날은 집에 오면 보기에 힘듭니다 너무 피곤해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기에 위험한 것은 아닌 것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5년에 7년 전부터 전공위에 지원이 없다고 애를 태우는데 전공위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 의로 대란으로 늙은 할배가 많이 배웠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께서 큰 시행착오와 정책 실패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지부 공무원은 전부 특별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장문의 글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소아청소년과 아들을 여러분들 키워가지고 50대 초반에 지금도 여러분들 특별한 그런 아이가 수술대에 서게 되면 부모한테 이런 문자를 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게 대부분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이 살아가는 방식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의로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문제가 조속한 시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분야에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조금 길었는데 마무리하고 또 내일 월요일 방송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휴일 지내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